오랜 전통 기름 신앙 오랜 전통 기름 신앙이다 참기름 향기 보러가야 되는 재료 오랜 유니 도착 오랜 전통 기름 신앙 그들은 대부분의 고소 무슨 소리야? 시위하네 다행히 아서 손 그렇지 성남 페스티벌 아팔 어디? 아서도 여기 앉아봐 여기 앉으라고 이런것도 해주셨다 아준아 일로와 아빠가 닭꼬치 사온대 기다려 아빠가 닭꼬치 사온대 일로와 아준아 일로와 아빠 넷이 잘앉는다 어디서 앉아서 기다려 아준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가 안와? 안와 다영아 편해요? 여기서 자고 와 아서야 너도 아서 여기서 자고 와 엄마 아빠 먼저 먹고 반짝반짝해 마시죠 반짝반짝 흥뚱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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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festations 하늘 여기 하늘 하늘 acho 또 형 그런지 여기 bor gallery 엄마 이쪽 발도 벗겨져 있다니까 여기? 어디? 오메! 벗겨져 있어? 아우 좋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봐봐 감사합니다 아, 네 애들이 되게 좋아하겠네 이거 봐봐, 바나나 팁이랑 이거 있어? 짠! 짠! 약간 딱딱하게 아까... 뭐... 아니요, 아니요, 녹음도 너무 좋아요 어떡해... 녹음 잡아놨어 와... 얘네 다 두개였다! 와... 이야... 이거... 이거 집에 가서 바로 입혀봐야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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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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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이렇게 성남 페스티벌이 올해 처음 열린 건가? 어, 올해 이게 처음 열렸고 이게 이제 성남시 대표 축제가 됐고 장소는 매년 바뀌는데 매년... 열린다는 거야? 열 예정이래 웬일이니? 우리 매년 오자, 삼둥아? 먹으러 여기 놀러 오자? 우와, 저기 댄스 하나 봐, 댄스! 안녕! 우리는 재밌겠다! 안녕! 인형... 나무 인형인가 보다... 아준아, 저거 뭐야? 봐봐, 봐봐! 저거 뭐야? 이놈아, 나 다닐... 오늘 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 앞으로도 내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BC 반갑습니다 위해 어서 오십쇼! 무슨 일 때문에 이러세요...? 네...? 처럼 저름 수리 저를 가는 가을 Sofiaor axis 요요! 림원 다리 쉿 아 다리 아이씨 아이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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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